저희 남편이에요. 정확히는 저희 남편 머리를 차지한 기생생물입니다. 이 가면 안에는 기생생물이 싫어하는 화학물질이 분사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리모컨에 버튼을 누르면 이놈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. 우리는 이놈을 기생생물을 찾아내는 레이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기생생물을 사냥개 라고 부릅니다. 아니 저렇게 사람을 괴롭혀도 괜찮은 거니? 뭐라고요?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했다가 이 꼴나버려요. 이놈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에요. 박멸해야 될 괴물, 벌레, 바이러스예요. 기생생물이 된 이상 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! 모두 아셨죠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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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